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내가 이제 교사인데 진급을 하게 됐고 아들이 첫 출근을 하는데 축복해달라 안수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가니까 장로님들이 원래 저 안수집사님은 굉장히 진보적이라 축복기도 해달라는 걸 평생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네 개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성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대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 강 목사님한테 전달한 다음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올해 표현은 뭘까 이렇게 보니까 강조민 목사님의 소개 글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 들어오니까 이미 여기 옆에도 지금 행복한 세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 올해는 완전히 한성교회가 행복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너무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교회는 행복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놀랍게도 언론에서 행복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스님은 부르는데 목사님은 안 불러요 교회는 원래 십자가 고난 이런 걸 얘기하는 데지 행복을 이야기하는 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깊게 깔려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목사님들도 복리하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행복해지는 여섯 가지 방법 이런 게 있어요 첫째 문화생활을 해야 된다 둘째 애완견을 키워야 된다 셋째 감사생활을 해야 된다 넷째 이타적 생활을 해야 된다 다섯째 행복한 시절을 기억하고 그리워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행복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최근에는 행복하려면 애완견을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제 아내가 애완견을 하나 키우자고 그러면서 여보 남편들이 원래 반대하는데 실제로 애완견을 키우면 남편들이 집에 오면 개가 제일 먼저 반가워해서 좋아한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내가 귀가하면 당신이나 애들이 달려나와서 나를 마중해야지 아니 왜 개가 먼저 나온대? 난 그래 개 못 키워 아니 왜 개가 나옵니까?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죄송합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위로를 받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왜 남편들이 오는데 아내가 먼저 안 나가고 개가 먼저 나오니까 남편들이 좋아한다 저는 남편으로서 자존심 때문에 저 그렇게 못해요 저 죽을 때까지 안 키우기로 작정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안에 행복연구센터가 있고요 초등학교 행복교과서, 중학교 행복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행복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가장 제자도와 성김을 세게 이야기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하세요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할 때 이는 우리 행복이 최고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최고선을 추구하는 게 결과적으로 최고의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행복을 추구해야 하며 온 힘을 다해 추구해야 합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갈망은 모든 선한 일을 위한 적절한 동기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갈망을 하지 않고 버리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설교가 세이시거든요 십자가와 고난과 인내를 강조할 때는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어로 디자이어링 간 하나님을 갈망하기라고 하면서 기쁨의 신학자로서 최근에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 희락주의 이렇게 하니까 단어가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중간과 끝이 복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면서 땅을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1편이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첫 번째 한 설교가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편이 150편인데 1편과 2편이 서론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1편 1절이고요 2편 12절 2장 여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의 서론이 복으로 시작해가지고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시편 자체도 처음과 끝이 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시편 1편이든 산상 설교든 간에 단 한 번도 성경은 복이 무엇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아니면 심령이 갓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묘사하고 있지 행복을 정의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행복을 정의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묘사하는 복이 있는 사람을 살펴보면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 이게 왜 복이 있는 사람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마르고 박해받는 자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형통하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3편에 들어가면 온갖 시련과 박해를 받아요 3장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대적이 많은데 왜 복이 있어요? 7장 2절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사나운 적들에게 엄청나게 물어 뜯기고 있어요 6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며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의인은 또 질병까지 있어요 적들도 마음껏 물어 뜯기고 질병까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10편이 뒤에는 전부 애가 투성입니다 그런데 왜 서론과 결론에서 10편은 복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고난과 혼란과 질병을 당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두 번째 화제예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왜 성경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묘사하고 있을까? 보통 인간들은 예를 들어 돈, 지위, 명예, 외모, 권력 이런 거를 행복의 조건으로 보고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시에 인간들은 이런 자기의 노력만으로는 복을 얻기 어렵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좋은 집안, 타고난 외모, 좋은 친구, 남보다 뛰어난 IQ, 성적 운이나 관운, 승진운 이런 행운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죠 그냥 직관적으로 그래서 행복의 첫 단어인 행은 다행할 행 그 다음에 뭐예요? 운 좋을 행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야 된다 태어났는데 집이 부자면 행복할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운이 안 좋아서 안 좋은 집안에 태어난 거죠 게다가 사람들은 행복을 하려면 뭔가 신과 연관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행복을 유다이몬이야 라고 했는데 유는 좋다고 다이몬은 디몬, 귀신이니까 좋은 귀신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동양인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단어 한문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 제사에 쓰인 고기와 술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그런 상형문자라고 그래요 한 7년쯤 전에 제가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 복분자라는 게 있습니다 복분자가 저희 이전분이 키우고 있었는데 7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파랗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월 5일이 됐는데 아침에 나갔더니 까맣게 복분자 하나가 이렇게 열렸어요 그런데 두 개가 있으면 아내랑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만 딱 달린 거예요 첫 열매고 내가 딴 거니까 내가 먹을까 이러다가 50이 너무 힘이 세이진 아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집안에 들어와서 여보 나갔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먹으려다가 여신에게 바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제 아내가 아니 그냥 당신 먹어 이럴 줄 알았더니 덥석 받아 혼자 잡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행복하게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옛날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행복하다고 했는지 이해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아내에게 매일같이 그룩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게 불가능해요 신을 즐겁게 해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 신을 즐겁게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들 아내 행복하게 한번 해주려고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99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완전히 도로아무타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그냥 어차피 아내한테 욕먹을 거 그냥 대강해 주자 이렇게 하고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내가 왜 그러냐 그러는데 어차피 내가 열 번 잘했다 한 번 못하면 또 못 갖고 뭐라 할 테니까 그냥 알아서 해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잘 인정을 못 받아요 잘 해줘야 되는데 하려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성기면 행복할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행복 자체를 쫓아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다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놀라운 통찰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웨스미스터 셰프에서 의사 출신인데 성경 강의를 굉장히 잘했던 목사님이 한 번 들어보시죠 행복이란 절대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죠 행복에 줄인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리조리 빠져 달아나는 행복을 막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행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말아라 행복이란 언제나 다른 일을 하다가 생기는 감접적인 결과물로 언제나 행복보다 무한히 더 큰 것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이다 진짜 탁월한 통찰이에요 무슨 말이죠? 행복이란 다른 일을 하다가 생기는 부산물이라는 거니까 행복 자체가 아니고 행복보다 무한히 큰 것을 무한히 큰 가치를 추구하려고 할 때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부산물이라는 거죠 이게 산상수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행복을 목표로 사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간접적인 결과를 맛보게 되는 거고 이렇게 천국을 맛보게 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부산물을 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고 이거는 TV 켜놓고 차이나는 클라스든 동침이든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나옵니다 그냥 그런 거 들여다보면 너 남편한테 잘해라, 아내한테 잘해라 맨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지 행복 자체를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큰 가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일을 추구하면 천국을 부산물로 받게 되는 거고 그런 자가 행복한 거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이 이야기를 한반도의 동토에 사는 돈에 미쳐있는 우리의 민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10편, 1편, 2편, 1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지구하며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행복 자체를 추구하기보다는 겉으로는 행복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간접적인 부산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행복을 얻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행복보다 무한히 더 큰 가치 겸손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부산물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손양원 목사님은 아직 평양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불과 34살의 젊은 나이에 1934년 1월 4일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행복하여 지기를 원하면서도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꺼리는 자 땀도 흘리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피도 쏟지 않으면서도 많은 행복을 원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바로 내가 그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한다 세상 사람이 체험하지 못하는 진정한 부귀용화는 고난 역경 속에서 기쁜 찬송을 부르는 자가 아닌가 사랑하는 한성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솔직하게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행복보다 더 큰 어떤 가치 있는 일에 매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행복 자체를 추구하려 하면서 돈이 있으면 행복할 텐다라고 하면서 돈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행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가 1, 2절에 나와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악인들과 죄인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만한 자들만 설명해보면 오만한 자들이 누구냐면 원문을 보면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향해 막 빈정되거나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악인들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며 길을 가는 거니까 타인을 무시하며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빈정되는 그런 악한 삶을 살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런 여호와를 경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냥 결심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결심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2절에서 10편 기자가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지혜가 없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여호와의 말씀에 토라는 율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르치는 것인데 내게 지혜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너무 뻔하다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현실 세상에서는 너무나 약해 보이죠 이건 어떤 면에서는 사실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단수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여럿이 모여가지고 꾀를 내고 죄인들은 작당하여 몰려다니고 오만한 자들은 자리에 앉아 온갖 말로 남을 비방하며 함부로 입을 널립니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를 논의하고 그리고 무슨 돈 버는 데가 있으면 때로 몰려다니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입술로 말로 비방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모이면 구형 예배를 하든 모이면 성경 말씀 읽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맨 주식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어디 가서 살고 사고 그 다음에 어디 유학을 보내고 맨 그러고 앉아 있으면 그 복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전하고 한 다음에 뭐 그렇게 하는 건 또 이해가 되겠는데 그건 거의 안 하고 그냥 모이면 학원이 어디가 좋냐 아파트가 어디가 올랐니 그 다음에 주식은 뭐를 해야 되느니 비트코인을 하니 그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훨씬 정보가 많다 이래요 고급 정보 신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아파트 정보 부동산 정보 유학 정보 학원 정보 제가 안 믿는 사람에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막 때를 지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그저 혼자 하나님의 율법을 제거하고 그 율법을 추여로 묵상하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철양학이 그지없습니다 마치 10편 102편 7절의 고백처럼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한 마리 참새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로 묵상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지붕에 떨고 있는 한 마리 참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여로 묵상하는 이들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3절 4절에 나와요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나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10편 1편의 핵심 이미지가 뭐예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하고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예요 첫째 나무는 여러분 요동하지 않아요 겨는 바람에 날아다닙니다 의인은 안정적인데 악인은 불안정적이에요 두 번째로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반면에 겨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득실거리고 죄인들이 몰려다니고 교만한 자들이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홀로 여호와의 불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떤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읽어보면 감사의 찬양보다 슬픈 애가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복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무 같다는 거예요 한성께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저희 아들 녀석이 한동대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의 아내인 김영애 권사님이 쓴 구름기둥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000년 가을에 김영길 총장이 징역 4년형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다음 날 금융회사에서 10억 어음을 내일 돌리겠다는 통고를 했는데 4년 구형 소식보다는 10억을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절망할 겨를도 없었대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인들한테 알린 결과 미국의 아는 사람으로부터 반나절 만에 10억을 송금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김영애 사모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부도 직전의 위기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기묘하고도 숨갑받다 왜? 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지옥 같은 절망을 맛보다 천국으로 올라온 기분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나는 하나님께 서러운 투정을 부렸다 하나님 이렇게 주실 바에야 진즉 좀 주시지 왜 꼭 입이 바짝 타들어가고 피가 마른 듯 애태운 뒤에야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너희들에게 안 속는다 진즉 주면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보기 원한단다 사랑하는 한성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든든한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사경회를 어떤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제 제자 목사님 교회에 가서 했는데 새벽 두세 시에도 일어나서 기도하는 목사님이라 기도하다가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봉꽃하고 같이 식사하러 가다가 아니 목사님 사모님은 왜 그렇게 몸이 상하도록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우들과 교회와 우리 가정의 문제와 목사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숨이 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들어주시니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쨍쨍 울려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겨처럼 바람에 휩날리지 않습니다 둘째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사람은 신의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의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냐고 끝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의 목적을 달성해요 형통하다는 말은 중간에 고난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끝내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돼요 고난 주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주의의 텅 빈 무덤을 볼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끝내 우리 주님은 형통하신 것입니다 저는 전원주택에 살면서 비로소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무언지 이해할 수 있어서 처음으로 그냥 아파트 뭐 이런 데 살다 보니까 뭐 나무가 몇 년 만에 열매 맺는지 모르잖아요 유시수를 심으면 3년 정도면 열매가 맺고 아내가 텃밭에 심은 토마토와 호박은 두 달이 지나지 않아서 탐스런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게다가 나무는 열매를 자기를 위해 맺는 게 아니라 나물 위에 맺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말해요 비에 보면 인간은 열매를 잘 안 맺어요 저희 집의 막내는 27년을 키웠는데 아직도 열매를 안 맺고 비료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원 간다고 해서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장학금 열매라도 맺히면 좋으련만 전에 장학금 딱 한 번 받고 그냥 한 번 받아 효도했다고 난리 치고 있어요 월요일날 등록금 60백만 원 집어넣어야 됩니다 지금 언제 열매가 맺히는지 얘가 인간은 원래 열매를 잘 안 맺어요 수십 년이 걸려요 우리 인생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주일날 학원 보내서 생활 좀 나아지셨습니까? 주식해서 생활 나아지셨습니까 정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 팔리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의를 굶주려 하고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쓰는 이런 일에 신경을 안 쓰고 그런 작은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에 비해 보면 악인들은 겉으로 보면요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작당하고 길을 몰려다니고 함께 앉아서 남 비방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바람이 한 번 불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겨가 될 거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겨는 뿌리가 없습니다 No root 그러기에 어딘가 설 자리가 없어요 No place 바람이 불면 견딜 수가 없어요 No stability 게다가 알곡이 빠져나간 껍데기에 불과한 겨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No worth 그러기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하면 갑작스럽게 멸망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No eternal life 그러기에 5절, 6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아리로다 사랑하는 한성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물론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모아서 아파트도 사야죠 또 뭐 땅이 있으면 또 필요하면 또 사야죠 왜요? 하나님 달라고 그러면 드려야 되니까 애들 학원도 보내야죠 그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중요한 가치를 놓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주의로는 교회 다니고 애들 사실은 실원해 보내고 이런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성적 조금 떨어지면 그냥 주의로는 교회 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모르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목동이니까 학기 말고사 중간고사 하면 반토막 애들이 중간고사 하나 못 이기는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주의를 지키고 애들 신앙으로 가르치고 유효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끝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한성교의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행복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행복보다 더 큰 무한한 가치를 추구할 때에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부산물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고통과 시련이야말로 주님이 산상수원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철호의 교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효리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효리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한성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면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이 있나니 우리가 배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극률이 여기면 복이 있나니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면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목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막은 여러분과 성 열도 없는 nati infinite государ Podcast 하나님의 자막은 여러분과 함께ga p ads 하나님의 자막은 blij thi 하나님의 자막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Rednaons의 자막은 여러분과 함께해 보려고 합니다